안녕하세요. 중국 사임 누나 제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엠아포 만드는 공장에 왔어요. 지금 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참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엠아포가 많아서 약간의 이거지안에 구매했어요. 어젯하니 고춤 수업이 많아요. 오징어이 과메인 도톱이 만들어진다. 여행을 거짓말고 바닐라가 손바닐라가 바닐라가 가끔 바닐라가 가끔 바닐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지금 사람들 많이 와서 구경하고 난리났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보여드릴께요. 바울라마? 싱쿨라. 짜잔 여러분. 예쁜가요? 예쁘죠? 벽에 걸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칼라가 있는데 오늘은 이 칼라를 보여드렸네요. 제니온에서 판매할건데 많이들 사주세요. 꽃은 한 300개가 넘어요.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300개가 넘는 꽃입니다. 한 350개 정도? 많이들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